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수시정시 맞춤형 대입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교육청은 수시정시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15개 팀 234명을 구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 설계를 지원합니다. 또 수능 교과 지도와 전국 단위 시험 출제 검토 경험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된 인천학력평가연구지원단 16개 팀 523명을 조직해 단위 학교의 수능 지도와 학생들의 수능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진학지도로 새로운 인천형 진학교육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